제운제고 정증기로 진찰할게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도 있네요 후자 맞고 약도 먹고 빨리 나아요 당국이 품속 배양화요 기타이예요 밥은 꼭꼭 씹어먹고 물도 먹어요 빙글빙글 진찰하는 홍순이 병원 주사 맞기 무서워요? 그럼 두 눈 감아요 잠거리면 끝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끝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끝나요 잘 살아있어요 빙글빙글 진찰하는 홍순이 병원 제운제고 정증기로 진찰할게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도 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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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도 있네요